오늘도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가운데 수원 화성 성곽길에는 이렇게 예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봄기온이 물씬 풍기는 하루였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그 밖의 전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최고 5cm의 눈도 쌓이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목요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낮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아침기온이 3도 이상 올라 서울은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아침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아침에 추우니까요. 급격한 날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운전하신다면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고, 인천은 아침에 7도, 한낮에는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는 한낮에 15도를 보이겠고요. 이천과 여주는 한낮에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한낮에 1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